눈사람입니다. 오! 이쁜 표정! 와! 이쁜 표정! 유빈이 예쁜 표정! 할머니 보고 예쁜 표정! 야! 눈사람 만들고! 유빈이도 할머니 보고 예쁜 표정을 지으세요! 와! 눈사람이다! 눈사람 한번 만져보세요! 코! 우리 다른 눈사람도! 그랬죠? 코는 당근이로 만들었구요. 여기 당근이로 코는 만들었구요. 눈은 흙이로 다 만들었구요. 눈썹은 솔잎이로 만들었습니다. 요렇게 눈사람입니다. 예쁘죠? 사진을 눈이 왔다고 사진을... 올리로 만들었어요. 네! 코! 그리고 입은 뭐로 만들었을까요? 입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눈사람을... 다른 눈사람도 봐야지! 네! 다른 눈사람도 보러 가요! 이렇게 눈사람을 눈이 많이 와서...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와! 신기! 저기! 유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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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쪽으로 가긴 넘어져요! 넘어져요~! 보나 또 무슨 눈사람일까요? 목도리도 했네요~! 와! 예쁜 눈사람 흔들기! 눈은 솔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와! 예쁜 눈사람 와 저쪽도 있어요 저쪽도 한번 손잡고 가볼까요 희망이 손잡고요 손잡고 눈사람 있는대로 갑시다 천천히요 눈길 조심 어 그림에 거기도 눈사람 있어요 와 이쪽으로 가요 미끄러워져요 이쪽으로 눈사람을 만들고 와 이쪽으로 가야지 돼요 미끄러워요 눈사람 여기도 눈사람 만들었어요 조심해야지 돼요 이거를요 끌게로요 끌고요 여기요 눈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서 유민이 예쁜 척 눈사람 앞에서 예쁜 척 예쁜 척 예쁜 척 가해주세요 예쁜 척 V자 와 오빠야 여기 눈사람 만들어져 있어요 네 눈사람을 많이 만들었어요 여기요 왕관도 있었어요 눈사람이 igung